2024년 올 1월 5일입니다. 양산통도사에 와서 풍경소리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불가마 속에 내 영혼이 탈 때 온몸을 떨며 소리쳐 불렀던 당신 그대를 만나서야 천년만년 울어야 하는 절반은 나의 영혼 절반은 바람이요 나의 숙명은 기다림이요 바람아 바람아 내 가슴 쳐서 나를 나를 울게 해다 해다 세계로 파샤 치료 약손과 손장님입니다. 노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.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